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내일까지가 D-Day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EU에서 승인 나고 한 달 안에 셀트리온 수출에 대한 뉴스가 안 나오면 그거는 회사 경영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디어 파이낸셜 뉴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케로나 초도 물량 선적 완료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초도 물량이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15만 바이오를 선적했다고 나오고요 이 금액이 지금 1500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1500억 원 제가 예상했던 최소 5000억 보다는 작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이것이 초도 물량을 공급한 것이고 지금까지 유럽 9개국을 포함해서 총 18개국과의 레케로나 공급 계약을 했고요 그 초도 물량이 지금 1500억 이랍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오세아네아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신규 계약 논의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지금 초도 물량 이후에 추가로 물량이 지금 제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레케로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씨 승인 이후 오늘이 4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영업일 기준으로 4주가 꽉 찬 날이고요 결국엔 오늘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도 물량이 1500억 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따 9시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